다음 사람은 나 무조건 떨어뜨릴 방법 알겠다 아니 여기다 넣는디 나 원래 돈 내는거야 거기다 넣어도 되니깐 나 봐 내가 안되는 이유로 다 해줄게 이거 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해봐 해봐 이런 데 세워도 되고 막 세월 세월장 세월장 어... 오마이갓인데? 뭐야? 나 두 자리에서 빼야겠다 나 6번 빼려다 6번? 아니 관계없지 아니 관계없어 그건 상말하면 다 오 마이구 살살 흔들리는데 위에 흔들리는 걸 보면 고장 나네 아 이거 다 빠질 것 같은데 나이스 역시 딱 건드리면 안 된가요? 네 됐다 소파 손 떼려 2, 1 바꿔 내가 많이 그러거든 잘 빠질 것 같아서 오빠! 이거 잘 빠질 것 같다니까 가운데는 불안해가 되고 잘 빠지지? 잘 빠지지? 그럼 나도 소통하지 마 내기에는 안 오겠지? 나 잘 빠질 것 같은 게 보여 근데 내가 무서웠어 오 마이 갓 야 이거 100번 질테라 너 한 가지 안 갈 것 같아? 오 마이 갓 식탁 건드리면 안 돼 식탁 건드리지 마세요 오케이 야 이거 좀 오래 걸려 잘 쓰고 자 왜왜왜왜 그건 아니야 너 자기야 왜왜왜왜 멘버한테 딱 사과하게 넌 너무 부담 주지 마 망했다 에잇 아니야 아니야 사람은 아 뭐야 이거 왜 걸려 힘들어 보니까 되게 그냥 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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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킬러 그냥 킬러 그냥 킬러 그냥 킬러 그냥 킬러 오케이 오 마이 갓 윽 위에 흔들 흔들 뉴욕 Sr.: 위에는 잘 나오죠 위에를 조금asser 아 근데 진짜 불안해요 진짜 불안해서 못 빼 Thriller 아오 편식 한테 같은거 오 마이 갓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아니야 아니야 심장이 심장이 떨려 끝까지 조심해 끝까지 끝까지 조심해 끝까지 조심해 방심해 하지마 나는 느낌이 편하다 진짜 편하다 이거 절대 안 돼 오 조심 위에 위에 오 마이 갓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조심조심 너무 오래 앉아 나 아빠 똑같은데? 아니야 아 아 아 조심조심 아 너무 꽁짜라 아 너무 꽁짜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 나는 6번이 쉬울 것 같은데 나도 아 진짜 거전도 그냥 다 떨어져 있잖아 2번 뽑아봐 3번이 쉬울 것 같은데 2번이 쉬울 것 같은데 2번이 쉬울 것 같은데 빨리해 이제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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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한데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어 좋아좋아 아 오 마이 갓 아 이거 뽑으면 난 내 백법 엄마랑 흔들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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